기본 문항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이걸 통해서 느끼고자 하는 바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성장 과정이 왜 궁금했냐면 회사를 입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체가 회사에 돌아와서 이 조직 내에 잘 적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퇴사하는 게 큰 비용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과 모나지 않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관점에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를 실제로 물어봤던 문항이에요.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를 실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장 과정이었다. 근데 그 문항이 계속 그대로 쭉 이어오면서 내용이 바뀌었죠. 지금은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예전에 그걸 진짜 물어봤던 문항이고 예전에는 그게 또 물어봐야지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항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쓰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으면 우리는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냐? 딱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역량이 성장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가치관의 성장을 통해서 역량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둘 다 역량이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뭘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래?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키 큰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잖아. 회사가 궁금한 건 결국은 역량이야. 기승적 역량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이런 역량들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 역량이 많이 개발됐어요. 좋아졌어요를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결국 다라는 거야. 자 키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성장 과정과 경험은 OO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험을 쓰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라고 어필하는 문항이 성장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성장 과정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약간 고마운 문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원 동기를 쓰거나 다른 어떤 특정 상황이 주어지는 자소서 문항들 있잖아요. 그런 문항들을 보면 좀 답답해. 내가 쓸 수 있는 폭이 좁아요. 폭이 좁아.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성장 과정은 내 마음대로 솔직히 쓸 수 있어. 프레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나를 뽐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항 중에 하나가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안해드린 템플릿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냥 내 역량 두 개를 딱딱 쓰는 거야. 직무의 핵심 역량. 해당 직무는 어떤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험 A, 경험 B를 통해서 이 역량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경험 두 개. 빵빵 쓰면 끝나. 이게 그냥 아주 심플한 방법이야. 나 두 가지 어필하고 끝. 저는 리더십 있고요. 저는 목표 달성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 리더십은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라고 쓰고 끝내버려. 요래도 상관없어. 요래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직무의 핵심 역량은 또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직무의 핵심 역량 또 어디서 갖고 와? 또 직무 분석 테이블에서 갖고 와요. 결국 직무 분석 테이블 내 첫 번째 내준 숙제를 안 하면 뭘 쓰기도 애매해. 직무 분석 테이블에서 여기 필요 역량, 분석 능력, 소통 능력 썼잖아. 그럼 얘 갖고 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얘부터 써야 돼. 우선순위 넘버 원이야. 이해됐죠? 자 이거는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치관을 첫 번째, 첫 줄에 쓰는 거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져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가치관이죠? 제 가치관이에요. 실제 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뭔가 하나를 적어요. 뭐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뭐도 괜찮아요. 그냥 적어주시고 그 밑에 가치관 형성 계기를 적는 거예요. 제가 이 가치관이 왜 나오게 됐냐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주도로 MT를 가는데 한라산을 등반을 하고 나서 다들 힘들잖아요. 하나콘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널부러져 있었던 건 기억이 나요. 널부러져 있는데 방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MT를 가면. 근데 그때 선배가 이렇게 쭉 지나갔던 여자 선배가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쭉 지나가면서 야 니네 방 좀 치워. 이런 것들은 저학년들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꾸질함을 줬어요. 이렇게 거꾸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선후배가 친구 사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누워있는데 성현이 너는 말만 하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그때 정말 생전 받아보지 못한 마상을 입었어. 근데 정말이었더라고. 제가 강점이 제 강점을 들으신 분들도 있던데 제 강점이 아이디어예요. 제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별활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되게 좋겠다. 이거 되게 좋겠다. 야 이거 창업하면 되게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단 한 개도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거를 내가 반성하게 됐어. 그때. 너무나 크게. 그래서 내가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결심한 게 있어. 뭐? 나는 내가 한 말은 무조건 다 한다.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무조건 다 한다라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회사를 입사를 했죠.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듣기 좋은 가장 좋은 칭찬을 하나 받은 경우가 있는데 채용팀장을 했었어요. 채용팀장을 하면서 저희 위에 인사실장님이 계셨어요. 인사실장님이 이제 총괄하니까 채용팀장 저를 불러서 아 성현팀장님은 되게 좋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실행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성현팀장님은 본인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러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칭찬을 받고 나서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과감하게 퇴사를 했죠. 왜? 실행력이 되게 뛰어났거든. 남들은 다 퇴사한다 퇴사한다고 말하고 퇴사를 안 해요. 근데 나는 퇴사한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퇴사를 해버렸어.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은 뭐야? 아이디어잖아. 그치? 아이디어인데 그 실행력은 뭐야? 내가 나중에 길러진 강점이잖아. 지금 저는 제 스토리를 통해서 자소서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가치관 정했죠? 저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으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 실행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MT를 가서 누군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들이 제 삶에 녹아내서 이런 역량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행력은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채용팀장을 하면서 어떤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행력을 통해서 이 직무를 하면서 어떻게 더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